안녕하세요 소라기입니다. 좋은 수고하소. 음악을 향한 새로운 계기. 영원한 평화도 없고 영원한 전쟁도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. 화이팅 화이팅. 와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참가자죠. 참가 번호 13번 연세대학교 소나기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연세대학교 소나기입니다. 네 우리 소나기팀은 제가 8년째 MC를 맡고 있는데 거의 매년 나오신 것 같아요. 올해도 본선 출전한다니까 선배님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. 저희 선배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. 저희가 직접 노래로 몸으로 표현해드리겠습니다. 잠시만 준비하겠습니다. 아니 뭐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. 거의 뭐 대단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. 어 하루밖에 남질 않았어 상은 오늘이면 다 타간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일을 늦지면 영영 못 타 배상 타오란다 가자 배상 타오란다 가자 배상 타오란다 가자 배상 타오란다 가자 가자 배상 차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상이 차올라야 될 것 같은데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팀이 사실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떨어지 말고 잘 하시기 바라고요 창화번호 13번 소나기의 무대입니다 퍼퓸 들어볼게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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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 안에 나도 모르지만 너의 두려운 존재가 점점 독특하게 퍼져가고 있어 되돌릴 수가 없어 거짓 사랑이 나도 이제 지쳐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 뜨거운 눕피가 나도 이제 변해가 꼭 아무도 모르는 내 맘을 무척아 무척아 더러운 기억 속에 너는 날 쫓고 있어 내 안에 깊게 무너진 달콤한 두려움 조금씩 스면 들어와 너와 나 다 꾸며버린 듯 이래 모두 알아챘 거야 쉬어둘 수 없는 날 점점 독특하게 퍼지고 있잖아 토일 수 없어 너의 속상에 나도 너도 이제 반영아 그러고 너의 속상에 나의 속상에 너의 속상에 너의 속상에 너의 속상에 너의 속상에 내 안에 깊게 무너진 가여운 내 모습상 조금씩 스며들어와 조금씩 스며들어와 너와 난 꾸며버린 듯 이젠 모두 알아챘 거야 요즘 너의 속상에 나의 속상에 가열 포기 lou Stan 도리수없어 자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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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감사합니다